이번에는 어떤 쪽에 포커싱을 두셔서 보셨습니까? 저는 일단 레디 앨리슨 키노트를 보면서 처음에 클라우드라는 용어가 딱 나왔을 때 사실 좀 진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. 클라우드는 좀 오래된 용어잖아요. 이게 너무 진부하다 싶으면서 보다 보니까 오라클이 기존의 소프트웨어의 최강자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잖아요. 미드레어부터 디비앤비스까지. 이 모든 서비스를 자기네 M7 칩을 통해서 어플라이언스하고 그걸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하는 이제 우리는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지 더 이상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파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어떤 변화 방향에 대해서 딱 제시를 했을 때 아 오라클이 하면 또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였어요. 네. 저도 그때 까만 옷 입고 하는 거 1시간 20분짜리 발견하고 보신 거죠? 저는 유튜브로 봤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레리 회장 도대체 몇 살이야?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? 아까 찾아오니까 44년생. 44년생 우리나라는 70이 없는다는 거 아니에요? 왜 이렇게 정정하지? 그러게요. 거의 뭐 맑은 육에 깜짝 놀랐어요. 맑은 육에 까만색으로 탄탄해 보이던데 카리스마도 있고 그렇죠? 네. 저도 그걸 보면서 지금 똑같은 생각이 있어요. 야 저 사람이 저런 강도로 저렇게 추진하면 저 사람이 죽지만 않는다면 잡스처럼 클라우드 저거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쵸? 카리스마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. 현장에서 보니까 어땠어요? 저는 유튜브로 봤는데 저는 아이언맨이 갑옷 벗었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약간 비슷하더라고요. 그 느낌이. 그래서 몸도 좋고 그러니까. 상당히 나이 듣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.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CEO나 창업자가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애플 WWDC 같은 경우에도 스티브 잡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오픈 월드 같은 경우에도 참관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중에서도 래리가 이제 CTO로 내려왔지만 결국 그 핵심 메세지는 다 래리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래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일 중요하고 이번에 래리하고 되게 친하시나 봐요? 아니 그건 아니고 말하는 게 기존의 그런 대표들하고 많이 다릅니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열적인 사람이 실제로 보면 나이가 한 60대, 5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밖에 안 보여요. 저 놀래서 40대 인생만 듣고 유튜브에 볼 때는 50대를 봤는데 50대 후반이나 뭐.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기 때문에 그렇죠. 일반 자던 청중들도 다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컨퍼런스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데 래리 같은 경우는 경쟁사 IBM이나 페이스북 이번에는 또 Salesforce.com 이런 데 경쟁을 아주 혹독하게 평가를 했거든요. 얘네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재미있었습니다. 네, 네. 네, 네. 아멘